아직까지는 아니예요. 초등학교 때문에 안 됐어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주목에 있어질 자녀를 이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더 살려 안으로 자인동의 자세를 환불하고 밖으로 인류봉양에 입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나라의 발을 밝혀 교육의 식초로 갚는다. 선실한 놈과 특수한 놈으로 한국과 그들을 배우고 있으며 타고난 죄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창조인과 개척은 군대에서는 안가고 우리 순선부서는 모대우만 자만 안자. 이거 왜냐면 선수한 정의자한테 선수서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을 모대우만 자만 안자. 조국의 암달을 바라보며 생명과 변질을 지닌 원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계를 모아 줄기찬 미래으로 세상을 창조하자 1968년 12월 대통령 박정기 이 정도까지 내야지 박수 박수 안하면 휴가를 한번 해줘야 해 휴가를 몰라